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미 썸네일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몸속에 피 대신 생수가 흐른다는 그 쓴이 또 데리고 왔어요. 원래 데리고 올 마음이 없었는데 보니까 그 뒤로 계속 싸우더라고. 그래서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데리고 왔습니다. 일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쓴이가 댓글을 답니다.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증거 있어? 얘는 자꾸 증거 타령을 하네. 그러면 네가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냐? 아무래도 쓰니 얘 어디 운막 같은 데서 사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엄청 더러운 시궁창 같은 물만 나오나 봐요. 뭐야? 혹시 정수시설도 안 된 야생에서 살고 있는 거야? 그런 거야?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. 어떤 여자가 자기는 맨날 고귀하다며 애비양만 찾는데 마침 애비양이 없었나? 그래가지고 친구가 애비양 통에다가 수돗물 담아서 줬다는 그 쌀 말이지.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당연히 그게 애비양인 줄 알고. 응 역시 달아. 물은 애비양이라니까. 이랬다고 하는데. 야 이거 혹시 너 아니냐? 아니면 니네 언니일까? 애비양이 저는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한 통에 막 6천원 만원 넘어가는 되게 비싼 생수들군요. 아니 그럼 나한테 라면 끓일 때 야 수돗물로 끓일 건데 너 괜찮겠냐?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우 씨 됐다 됐어. 다들 꺼져. 되긴 뭐가 돼? 아직 안 끝났다냐나? 어디 계속 좀 씹으려봐. 안 그래도 잠도 안 오는데 너 구경 좀 하게. 더 씹으려봐. 너 그럼 과일이랑 채소 같은 것이 쓸 때도 정수기물 받아가지고 쓰냐? 그리고 세면대 수돗국지에도 필터를 달아? 이거 정말 궁금해.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은 나 말고 식구들이 다 모두가 예민해서 정말 어지간하면 필터를 다 달아. 과일, 채소, 정수기물 당연하지. 근데 그럼 너 외식이나 배던 음식 잘 안 먹어? 거기선 100% 수돗물 쓰는데 충격 안 먹었냐? 아우 씨, 나는 수돗물로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식당에서도 수돗물 쓸 거란 생각도 역시 안 했지. 근데 지금 보니까 다들 수돗물 쓴다고 난리인데 이거 완전 충격이고 앞으로는 외식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. 안 먹을 거야? 그런 저급한 거 니들이나 쳐먹어? 나는 수돗물 냄새 예민해서 수돗물로 만든 음식은 확 티가 난다고. 뭐? 확 티가 나? 근데 지금까지 외식 어떻게 했냐? 티가 확 나는데도 그냥 참고 쳐먹은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. 그러면 냄새 아예 안 나던데 뭔 수돗물 냄새가 나. 냄새 난다. 안 나기는 개뿔. 나처럼 예민하고 고귀하고 음식 까다로운 사람들은 다 느낄걸? 내 말 공감할까? 그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데 왜 지금까지 외식이나 배달음식에선 그걸 못 느꼈을까? 쓰니 생수병에 수돗물 담아줘도 얘 모를 것 같은데? 인양 너 누가 그 애비양으로 장난을 좀 쳤으면 좋겠네. 에라이 빌어먹을 양. 7번. 아니 너 지금 니가 하는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. 예민해가지고 수돗물 확 티가 난다는데 그동안 외식은 어떻게 쳐먹었냐고 설명해봐. 그래. 니 친구가 잘못을 했니? 그러니 다음부터는 수돗물로 끓일 거면 반드시 꼭 세제도 넣어달라고 해라. 그럼 깨끗하다며 세제놈이. 아 짜증나 진짜. 나도 사실 수돗물로 음식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무조건 정수기나 조리수만 쓰는데 가끔 이런 거지같은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주제로 억울어 끓아서 사람들한테 개 참아질 때마다 나도 기분이 거지같다고. 제발 좀 닥치고 사라. 참고로 나 식당에서 수돗물 쓰는 거 잘 알고 있고 양치도 수돗물로 해. 그만해라 쓰니야. 야. 여기서 이랄지 떨어놓고 배달팁 따박따박 내면서 수돗물로 만든 건 마라탕 우걱우걱 처먹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? 어? 맛있지? 스니야. 나 이거 진심으로 걱정돼가지고 하는 말인데. 너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는 거지? 익명이니까. 설마 니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,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지? 만약 그랬다면 싸불 당해도 할 말 없는 거고. 싸불이 뭡니까 근데? 신조은가? 여기다만 올린 거면 그나마 다행이다. 익명이니까. 에... 지금까지 이 스니가 남긴 오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1번. 수돗물에 무슨 상분이 있을 줄 알고 먹냐? 2번. 씻을 때도 당연히 필터 쓰지. 3번. 식기 세척기는 세제가 들어가서 괜찮아. 4번. 식당에서 수돗물 쓰는 거 니들이 어떻게 알아? 증거 있어? 5번. 나는 초예민해서 수돗물 쓴 음식 기가 막히게 구매를 한다고. 8번.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꼴 일인가? 우리 집도 요리할 땐 다 정수기물 쓰는데? 밖에서야 다 수돗물 쓸지언정. 집에서는 정수기로 쓴다고. 내 댓글. 그러니까 저게 먼저 수돗물을 독극물 취급해가면서 썩었다고.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을 바보 등신 취급을 했어. 그러니까 이렇게 쳐 맞는 거지. 대한민국 상업. 대한민국이 망쳐놓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수기 신화다. 우리보다 수질 더 안 좋은 나라 사람들도 그냥 수도에 컵 대고 물 받아서 바로 벌컥벌컥 마시는데. 애비양이 아니면 썩은 물이라는 년이 있질 않나. 애들이 죄다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돼가지고 세포장애가 천지의 사방에 널렸다니까. 이 나라 망하겠다. 10번. 아니 얘는 어디 저 멀리 쓰? 촌성에서 왔나? 야야. 여긴 말이지. 물이 맑은 대한민국이야 인마. 11번.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수돗물을 끓인 거랑 정수기물로 끓인 거랑 맛이 완전 달라가지고 나도 쓴 이처럼 평소 정수기물이나 생수만 먹게 돼. 저 반응 이해된다고. 근데 지가 끓인 게 아닌 얻어먹는 거라면 그냥 쳐먹어야지. 이건 도리야. 대답글. 장난하냐? 농담 아니고 생수를 끓인 거랑 수돗물로 끓인 거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네가 알아맞추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어떤 핑계도 없이 바로 100만 원 준다. 대신 틀리면 나 돈 필요 없으니까 너 딱 싸대기 두 대만 맞자. 어때? 9번. 그냥 생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라면을 끓였는데 그걸 구분한다고. 네가? 지금 장난하냐? 아우. 그지 같은 것들이 똥꼬로 미나를 뿜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. 12번. 나 쓴이 아니고 여기 댓글들 보니까 위생 진짜 충격이다. 아니 당연히 정수기 물을 받아다가 라면을 끓여야지 수돗물이 웬 말이야. 나도 그래. 수돗물로 요리한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. 정수기가 집에 없으면 또 모를까. 있는데 굳이 수돗물을 왜 써? 2번. 정수기를 쓰던 생수를 쳐 들이붓던 수돗물로 하던 아무 상관없다. 근데 수돗물을 가지고 썩었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라고 이 빡대가리더라. 3번. 야 나는 처음에 쓰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댓글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식한 것들 진짜 많네. 야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우리나라는 수돗물 자체가 음수 가능하게 만들어진 물이야. 이거 정말 몰라서 이러냐 니들? 집집마다 연식이랑 수도 배관 차이는 있겠지. 거기서 그 차이에 따라 녹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 있는데 애초에 수돗물 자체는 마실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맞다고. 그러니 그냥 처음 마셔도 상관이 없다고. 다만 소독을 하니까 냄새가 좀 나는 건데 그게 염소인가 그렇죠? 이거는 살짝 끓이면 싸그리 다 사라지는 거야. 니들이 말하는 바로 그 생수가 된다 이거다. 끓이면 무식한 것더라. 아니 그리고 끓여도 생수랑 수돗물이랑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들 도대체 뭐냐 니들. 수돗물이 왜 음수 불가능하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. 왜 숨쉬고 있는 거야 니들. 이유가 뭐야 정체가 뭐냐고. 근데 보면 꼭 이렇게 유난 떠는 것들이 지 방에 들어가 보면 완전 돼지우리고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손도 안 씻고 그러던데 니들 설마 수돗물이 더러워서 일부러 손을 안 씻는 거냐? 균 묻을까 봐? 생수 이야기는 아닌데 아까 내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잠깐만 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유명인사죠. 그 친구 이야기인데요. 이 자식은 언제나 그렇듯 허세가 대단합니다. 그냥 망상 수준이고 허언증인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콜라를 잘 안 마십니다만 옛날에는 콜라 킬러였어요. 하루에 1.5리터 두 통씩 마시고 그랬습니다. 하루도 안 그러고 몇 년은 그만큼 좋아했어요. 근데 꼭 어정쩡하게 자꾸 펩시가 좋니? 코카콜라가 더 좋니?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진짜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좋아합니다. 아무도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렇게 콜라를 마시는 저도 블라인드 테스트 특히 콜을 맞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 못하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친구랑 한번 해보세요. 콜라 사이다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맞춥니다.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. 언뜻 보기엔 뭐 향이 틀리기 때문에 바로 알지 하는데 몰라요. 지는 끝까지 안다는 거야. 제가 눈을 가리고 콜라 한 모금 주고 그 다음에 또 콜라 한 모금 주고 세 번째도 콜라 한 모금을 줬어요. 뭐라는 줄 압니까? 1번 콜라, 2번 사이다, 3번 사이다. 이지랄. 아무튼 오늘의 한 줄 생소한 개구리! 감사합니다.